7. 도간이 들어간거 12. 도간이 들어간거 도가니 들어간거 도가니지않아 무언가 Wahid 공동 다 들어가는거 아 뜯어 따뜻해 난 다 들어간 거 나는 양진 차절박이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차절박이 따뜻해 너무 추웠어 분명히 집에 있을 때는 해가 되게 짱짱해가지고 바람이 춘다니까 어? 안 추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몰라 나오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왔던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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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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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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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보이시는거지? 이게 몇 띠겠지? 이거 처음에 보고 간장나? 몇 띠겠지? 이거 입맛있고 이거 잘 하나 해가지고 이걸 잘 크게 넣어야지 크게 넣어주세요 그래? 이거 처음에 보고 간장나? 그게 뭐지겠지? 뭐지? 봤나? 뭐가 튀어나오는데? 이거 메쉬드 포테이토랑 오르기늄이랑 잘 섞어서 먹으랬잖아 이거 뜨거워 보여 진짜 이 정도 할까? 금방 지친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아니 그렇게 너무 얘가 작잖아 아니 그렇게 너무 얘가 작잖아 이게 또 배양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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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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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영상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자, 리액션에 찍어서... 그리고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봤을 때, 이 영상은 영상인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뵙니다! 사과 중간에 영상에서 만나뵙니다! 영상은 영상으로 가진 영상이 안되었을때, 고춧가루 다행히 왔어요 일자리에 왔어요 이제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오전을 시켰습니다 이른 후에 그 자극을 준비하는 이 시각이 되었습니다 또 대는 거지? 그러면? 너 이거? 매일 저녁 일곱 그 자극을 준비하고 또 외국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또 다른 야채만 기다려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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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잘했어 쉽지않아 된다 근데 하늘이 별로 안좋아해 너희가 찍은 하늘이 되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가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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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이 자식 이 자식 뭐하자는거야 나랑 뭐하자는거야 초점을 잘할 필요는 없어 어 레시피가 어떻게 됐어 너도 없잖아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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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